이제까지 익숙했던 것들과 결별을 선언하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이라는 단어에서 떠올렸던 오늘 이 순간까지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지도체제 어떻게 세울지 최종 결론을 내는 그런 자리이고 또 마치면서는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결의를 밝히는 그런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이틀 국민들께서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미래통합당 84명의 당선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변화와 혁신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도 수도 없이 외쳤던 말들입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새로이 고민하며 되새깁니다. 진정성 없는 변화와 혁신은 외려 과거로의 회귀일 뿐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변화와 혁신은 우리들만의 공허한 외침이라는 것을 너무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물으십니다. 정말 미래통합당이 바뀌겠는가 이제는 미래통합당을 믿어도 되는가 하루아침에 믿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다른 모습일 것이라는 섣부르고 무책임한 약속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히 바꿔나가겠습니다. 오늘 당선자 총회에서 뜻을 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의 시작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는 선거기입 의혹을 받고 있거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이용한 인물들이 국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지만 집권여당은 이를 외면한 채 사과 한마디도 책임있는 조치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177석 집권여당의 독주와 오만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과 미래통합당뿐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싸우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그 목소리를 국회 안에서 내어놓고 정책으로 그리고 법으로 실현시키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우리만의 미래통합당이 아닌 국민들께서 원하는 미래통합당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익숙했던 것들과 결별을 선언하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이라는 단어에서 떠올렸던 오늘 이 순간까지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익숙했던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익숙했던 관습과 고정관념을 깨부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이 있을 뿐이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정당 대한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변화와 혁신으로 가득한 미래만이 있을 뿐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가는 길을 국민들께서 묵묵히 지켜보시며 또 응원과 질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2020년 5월 22일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1동 등병하게 체험을 내있는 곳에 있는 대표회민주선은 미래통합당 3司 감사합니다.